1, 2, 3, 4 이 끄라조시! 1, 2, 3, 4 아, 좋다 박거리까지 소리가 그냥 들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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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코로 코로 봤을 그냥 아이고 그런 말 말아 우리 서현이 어몽은 그 소리 들어야 점이 온다네요 야 이거 이제 저껏띠 사나는 별걸 다 봐줘서 시끄럽지 않고 이거 막 코 고는 소리 나 그래서 헤드폰 끼고 자자 아, 음악 작업을 그때 했구나 야 그래도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은 싹 달라졌죠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안 살 때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딱 경보를 보니까 경보가 더 남자답고 멋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이 형님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허가만 기다려보세요 조만간에 김태희 뺨치는 아가씨랑 딱 결혼해봅시다 경의 좀 지켜 한번 믿어보긴 헛협하느니 달리잖아 일단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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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 달, 달 야 이거 우리 국수 한번 먹었을 건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기운하다 아침에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진정이를 해볼까? 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이거 책도 정말 저거 나신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앨범 아니? 이야 이거 언제 젓가락 이거 이야 아이고, 살려 들릴 때 이거 아니 아이고 이거 누겨라? 네 우리 동네 위치에 고운 여자도 있어라 아이고 아이고 금인 누나 이야 금인 누나 잘 도구하놨자이 아이고 금인 누나는 신부임이신고 잘 사람이신가 아이고 짜잔! 놀랬잖아 누나 응? 나 뭐가 좋은지 알아? 뭐? 나 살당살당해 오늘 최초로 먹을 거를 누나한테 주제넘에 짜잔! 빵! 이거 제일 맛 좋은 건데 이거 누나 먹어 난 이것만 먹을 테니까 그거 누나 다 먹어 그거 진짜? 한번 먹어볼까? 네 누나 먹어봐봐 먹어봐봐 이야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 마음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거 닮아 응 또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손 내밀어 봐봐 손 손가락 손가락 짜잔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반지 반지? 나의 사랑을 받아줘 누나 반지 경부야 너 진짜 귀여운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로맨틱하이다 누나 사랑해 나도 누나 고민 누나 우리가 나중에 커기네 누나 나한테 시저봐야 돼 알았어 아유 언니 아 뭐하나 갑자기 봐봐 왜 왜 갑자기 열이 왜 나는 건데 경고랑 바닷가 놀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 아 바보야 우중중하면 우산이라도 챙기고 가던가 아 진짜 아 진짜 자고 있어 내가 뭐라고 하고 할테니까 이 오빠 진짜 뭔 일이지? 어 어 지은아 지은아 어디가면 오빠 여기서 뭐해? 아니 금이 누나 요새 며칠째 안 보이고 해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신가 여기로 와봤지 요번에 비 엄청 왔을 때 오빠랑 놀러 갔다가 지금 엄청 아팠잖아 언니 어? 아 진짜 그때 비 맞은 날? 어 막 열이 3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아 뭐 내 나도 즐거움이신가. 우선 이 친구 옛날 생각이 좀 도설래 좀. 우리 금인효 나 찾으신가. 진짜 이쁜 하신데. 어디서 모임이시고. 야. 야? 하나 이름 줘봐. 이거 이거 털어졌잖아. 이거 이거 먹지마. 경보야. 네? 진짜 내가 이런 말 안하는 거 알지? 나는 진짜 괜찮거든. 진짜 괜찮으니까. 창보 형님은 하나 줘라 진짜. 야. 하나 줘라. 형님. 형님. 부경보 이름으로 삼행시 잘 지우면. 여완이 혼죽 죽구다. 알아서 알아서. 허면 될 거 아니냐. 허면 될 거 아니냐. 허면 될 거 아니냐. 진짜 하시게요. 한 번 해봐야지. 저거 다 먹어 부럽잖아. 빨리 빨리. 형님 진짜 부. 부치롭게 하지 말라. 경. 경 하지 말라. 불게. 불게. 호끔만 줄게. 이 호끔. 이거 호끔. 이거 호끔. 이거 호끔. 장난이 없나게 하나 걸렸다니. 봐봐. 형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형 맛있어. 저기 오늘 사람 줄래요. 그래? 서울 사람 닮아. 우리 동네 사람 아니. 서울 사람. 아니 아니야. 가만히 서부라게. 할 사람 있고 그래. 아. 금미. 금미 아니가. 창모 오라보니. 울게 울게. 우리 소모 아니오다에. 잘 지냈 수가. 아이고 이거. 너 잘도 고아졌죠잉.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넌 뭐. 나이를리. 누교보면니. 지금. 혹생이 해놔께요. 아이고. 무슨 말씀. 걔는 어땐. 여기 와시네. 아이고 저기. 외갓집에 볼 일이 있었니. 아. 걔. 잠깐 다니러 왔어. 아. 걔 어머니네 집에 해놓았디야. 아. 걔했구나 걔. 야. 무슨. 경보야. 경보. 어. 경보신. 맞지? 무슨 경보신 거 걔. 경보 경보. 예. 잘 지냈죠. 예예. 아. 누나도 어떤 잘 삽디가. 아. 잘 지냈죠. 아니. 들. 무삼 뭐지. 서로가. 지금 저 사촌으로만 기다려보니까. 나 먼저 들어갈게. 귀엽게. 다음에 또 보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아. 세분이 더 친하셨구나. 어. 예예. 넌 뭐지. 현비야. 이거 뭔지 알았나. 와. 형 알죠. 이게 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제주도 초당 옥수수 야 너 이젠 혹은 제주사람 닮아 뱀죠 당연히 아니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먹어봤나? 네 먹어봤죠 이거 어떤게 먹는 건데 이거? 그냥 먹으면 되죠 그냥 어떤거 먹어? 맛있게 야 옥수수 꿀다 야 이건 너의 그냥도 먹어봐 잘도 돌아 이거 응 응 이거 돌구르며 야 당도는 높은데 칼로리가 낮아갖고 몸에도 좋고 몸에 최고라 진짜 여름에 이만한 간식이 없어요 너 이걸로 한번 노래 만들어봐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노랑이 나는 옥수수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 아이 늙었다는 얘기죠 아 야 거짓말아 경부 경부신들 가자 경부야 경부야 경부 옥수수 먹자 경부야 야 경부야 경부야 옥수수 야 이거 어디야? 야 경부 경부하시냐 야 이거 오신 것 같다 네 아 그럼 어디 밖에 나가신가 그럼 이거 야 이 먹으래 형이 놔둬던 거 밖에 가면 가 네 여기다 두면 알아서 먹을 거야 경부가 어 아니 과일 어디가 그러니까요 어 어 누나 어디가 얼마씩 어 경부구나 네 어 아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인쇄도 못했구나 아이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게 오랜만이오다 옛날도 막 고안하신데 여전하다 예 서울물도 먹으나 이게 좀 패션도 좀 좋아지고 아유 야 어디에 살만해 마시니? 괜찮지 뭐 그냥 그래 옛날 누나 여기 이 골목 생각남 수가 아유 생각나다 뿐이냐 맨날 거의 하루에 한 번 꼬로 여기 지나가는데 너랑 나랑 얼마나 많이 지나다냐나 여기 결혼하네 아유 결혼하자 동네 생각 막 할 때 나 생각은 안 낫디가 생각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아 생각난 마시니? 너 생각 많이 했어 어 예 아 누나 거기 좀 하라 우리 여기 올래 저것디 심팡 이산하는데 거기 한 번 가볼까 마시니? 거기 가? 예 진짜 옛날에 우리 거기 진짜 많이 다녔신데 아 그니까 예 야 경보야 경보야 아니 아니 경보 아 아 어디 갔지? 그러니까 여기 먹을 복이 많은 애라 옥수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라질 애가 아닌데 아니 거모니까 그러니까요 거모니 지나가는 사람 신대라도 이 경보 어디 가시냐 물어보자게 네 아니 저 저 사람 신대 물어보게 저 사람 저 왐신게 저 저 사람 어? 어 우리 우리 형 같은데? 어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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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뭐해? 보는 사람 신대 형아 형아 우리 형이예요 어 홍아 나한테 온거야? 여기 내비가 헷갈려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아니 서울인사는 무슨 요리촌에 여기 오냐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네 아니 우리 주인집 형님이예요 아 예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아니 제 동생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발효부란 진짜 대립이 나오는 사람 맞네 네 왜 진짜 너래요 네네네 야 저 경보 봐시냐 물어 혹시 저 물어보라 나 물어보라 우리 형이 경보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라 저 만홍 뚜렉이 닮은 거 뚱뚱한 사람 봐시냐 물어보라 내가 처음에는 물어볼 순 없잖아 이게 어 혹시 뚱뚱한 사람 굴러가는 거 봤어? 떼굴떼굴 한 명 굴러가던데 머리 좀 짧고 어 어 저쪽으로 가는 거 같던데 아 그래? 어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만나서 잠깐 길직 물어보고 어 어 그래서 어디 급하게 가는 거 같던데 어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만 원 있어 만 원? 어 피시방 하려고 아 피시방? 어 한 2천 원밖에 없는데 아 씨 일단 어 레벨업 좀 하고 있을게 알았어 어 예예예 들어가 있어 예 들어가 이따 봐 야 나 이 연예인 손 먼지가 본 건 이거 처음 나 욜로 요래는 이 비니루 시왕이 이거 헌 저 헌들 동안 나 손 안 씻을 거 아 정말요? 야 잠깐만 경부 빨리 찾으려야지 경부 좀 아니 걔가 어디에 가봤냐 그냥 아우 진짜 어디 어디 신고 닮은 게 그 아니 아니 금 금이 아니 어 경부 경부 저기 자네들이 뭐 하면 저거 어? 야 경 경 경부 아니 왜 경부 부르지 마세요 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 같아 지금 아니 무슨 상황 자네들이 왜 가지고 와네 지금 말거람 진짜 대지기 얘기 무슨 상황이 된 거야 아 형님 진짜 눈치 썼어요 아니 무슨 눈치냐 저희들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둘만의 깊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 형님. 아무튼요. 빨리. 우리 저리로 가. 여고 오시면 더 뛰어.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웃겨요. 여자나 나이 웃기는 거야. 나보다 누나가 더 여자네, 이게. 누나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자, 끝에도 와가면 그냥 누나 뒤로 삐치 그냥 막 왈랑왈랑 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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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미우나 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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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랑. 여전히 지금도.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나라고 세월을 비껴가 그냥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 팔뚝살 누끌거지고 뱃살도 나오고 영락없는 아줌마. 어떠한 누나는 아직도 해. 지금도 어디 내놔도 해. 어디 미시코리아 나갔데네 또 미드크라. 아이고, 경모야. 너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기 떠나서 25쯤에 결혼해가지고. 좀 됐다. 애 셋 낳고 키우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다가 10년 전에는 애들 아빠가 병으로 저세상 떠나고. 아이고 누나도 고생 많이 했구나. 다들 다 힘들게 살아도 또 이처록 좋은 날도 오고. 또 동남아 오면 또 마음이 좀 틀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희한하고. 진짜 고향이 좋긴 좋다. 아 누나 혹시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옛날에 누나한테 비닐봉지로 만들었기는 반지레나 그냥 끼워준 거. 그런 적 있었나? 아 그거 기억 안 남았을까. 어우 섭섭하게. 혹시? 혹시 그때 누나 그거 줄 때 조금 마음 설레고. 나 조금 조화인하고 영행 가서. 아이고야. 무슨 다 옛날 얘기 해갖고. 너무 안 가냐.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다가 아름다워. 외로움.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일 속 나를 잡들게 하라. 아, 오늘따라 용필이 형의 노래가 가슴을 저려오네. 아, 그미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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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집사람 모서도. 야, 현배가 신하네. 이거 완전 진수가 성찬이네, 이거. 난 5일 장가니. 이 자리도 터고 이 콩잎만 사 왔는데. 야, 나머지니. 이거 현배가 다 만든 거. 네네, 그냥 뭐 기본이죠. 아, 이거 이거. 야, 야, 밥 먹자, 밥 먹자. 야, 경부야, 밥, 밥. 야, 뭐 혐의냐, 이게. 예. 무사경인데, 너. 아, 그냥 입맛 없네. 식사 없을게. 아, 막, 입맛 없었네. 아니, 밥을 먹어서 사람 힘내고 올게. 밭대왕도 일러고 올게. 마을 청년 일도 보고 커지. 너 왜 무사, 무사 밥 안 먹어, 음식. 너 지금 나신데 굴툭 뿌리면, 지금? 야, 이거. 뭐 그 밥알을 세 음식이냐. 나 늦으신 밥, 밥알 세 음식이냐. 야, 이거. 이거 무사 안 먹네. 아, 막 입맛도 없고, 예. 아, 물고다, 막. 아, 아. 아니, 야, 이 무사히 죽어네. 와, 경부가? 응. 와, 먹는 거를 마다할 때가 다 있네요. 죄송한데 오늘 형님 두 분 드십시오. 나, 막, 기분도 그렇고 해. 동네 한 바퀴양 돌아와. 바람 좀 썰고. 아, 형님 드십시오. 경부야, 먹고 나가. 쓰러져. 야, 너. 그럼 나만 이거 다 먹으면 하라잉. 내버려, 그럼 우리. 자, 우리만 먹게. 이야. 경부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절도 해석해졌죠? 아, 요즘에 막 입맛도 없고 해. 근데 누님 어디 가면서 와. 뭐, 공안에도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는 집 중이었지. 나한테 뭐 씨? 나한테 무슨, 뭐, 아무튼 여기로 가는 저기. 난 끊으러 가는 거, 그게 뭐 씨. 어, 가. 여기로 오십시오, 가. 뭔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뭐, 뭐 어떤 말고. 자, 마치. 20년 전에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 네. 사과도 못하고 해서. 그때 사실은 우리 집 이사 가기로 됐었다, 서울로.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났지. 아, 경의했구나 해. 아, 난 그것도 모르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그 추억으로 먹고 산다는 말. 나도 사실 힘들 때마다 네가 금이 누나 최고야 이렇게 해주던 말 생각하면서 많이 힘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랬지. 근데 너 지현이한테 들어보니까 아직도 결혼 안 했다, 너머. 네. 혹시 너 나 때문에 결혼 안 한 건 아니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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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한에도 나 울린 꼭 좋은 사람 만난 결혼하자 막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하면. 네. 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넌 이미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해야죠. 우리 누나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내가 앞으로 우리 경복 응원해줄게. 저도 누나 응원할게. 우리 아우스터 한번 할까? 고맙습니다. 잘 살아? 네. 오케이. 날씨 좋다. 첫사랑 첫사랑이고. 오늘부터는 또 정신 차려서 운동을 좀 해보자. 아이고. 어? 형님. 아이고 형님. 어제 댕기업 때가? 저 알도 지껄진 생이요? 이거 뭐? 이거? 지껄진 게 아니고 날씨도 영어고에. 사람이 광합성 이런 식으로 업 때가. 광합성을 이렇게 쬐면서 운동까지 고쩨해주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랑 같이. 경호. 우리 금이 누나가의 그 말을 없디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자는 행은. 인혁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라. 운동이 되는 행이네.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내 몸을 먼저 가꾸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럼 생각해 요새. 운동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다. 와. 오늘 좀 경보 멋있는데요? 와. 다시 예전에 활기찬 경보로 돌아와줘서 진짜 고맙다. 와. 경보야. 정말 멋있어 너. 야 우리 이참에 아이스크림 내기 해볼게. 짜릿한 거네. 내긴 내긴. 맨날 그 놈은 내기. 아이고 걱정하지 않았어. 오늘은 얘. 나 그냥 아이스크림 사쿠다. 정말 살꺼이. 얘기해. 야 이 아이가 사케넘 수다 야. 어디 어디 보면 보람 수가 어디. 아이고. 아이고. 가게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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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막걸리라도 혼자 가. 내가 살까? 막걸리를. 막걸리를. 우와. 정말 힘든. 또 삽불될까요?